이런 가운데 얼마 전 정부가 3년 뒤부터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서울 용산이나 태릉신도시에 들어서는 지분정립형 주택 물량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SBS CNBC 취재 결과 용산이나 태릉에는 지분정립형 주택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분정립형 주택은 처음에는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후 남은 금액을 수십 년에 걸쳐 난원에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하겠다고 밝혀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분정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지분정립형 주택 부지를 모색 중인데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된 테른골프장, 용산정비창, 용산캠프킴에는 지분정립형 주택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정립주택과 관련해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 중 서울시가 보유한 유유부지를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유유부지는 총 11곳인데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상암디엠시 미매각부지, 중랑면목행정복합타운, 마곡 미매각부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서울 용산, 테른해 지분정립형 주택을 지으려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